그냥 어차피 줬잖아 어차피 줬으면 줌줬다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냥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 그냥 준비하고 그냥 빼면 돼 그 다음 앞사람을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때려봐 이처라 몸 들지 말고 몸 자꾸 왜 드는데 몸 들지 말고 죽어 와 씨 그래야지 열리지 이렇게 내가 못 때리지 내가 세게 쳐가지고 잘 때려봐요 그러니까 수비를 무조건 잘 친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잘 때려서 잘 밀어넣으면 그 다음 공이 연결하기가 쉽죠 아 연기한 거냐고 아니 뭐 칠뻔했는데 근데 그거는 스매싱 퀄리티의 문제도 있어 이게 때리는 사람이 잘 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짧게 올려줄게 짧게 올려줄게 역할을 바꿔야 되나 이쪽에서 해보자 전의를 못하는데 내가 짧게 올려줄게 짧게 우와 이러면 상대적으로 열리게 쉽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사이드로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 직선으로 잘 못 때려요 생각보다 저기 저쪽으로 많이 때려 저쪽으로 때리면 내가 하나 주고 오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대각으로 빠지잖아요 저쪽으로 빡 밀어야 돼 진짜 진심으로 때린 건 아니거든 안 밀리면 한 번 더 밀면 되고 하나 둘 우와 세게 빡 밀어요 어? 원래 저렇게 못했는데 세게 때리네 오씨 빠지게 때려줘야지 오씨 그러니까 이게 앞사람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앞사람을 잘 이슬아 근데 뭐 할지 조금 조금씩 다 보인다 아니 아니 네가 드러블을 놓을 거 때릴 때도 잘 생각하고 때려줘야 돼 우리 팀이 여기 서서 있는데 이사람을 작게끔 때려줄건지 아니면 대각으로 빠지게끔 때려갖고 내가 또 때리고 들어갈건지 아니면 우리 팀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내가 우리팀을 빼고 내가 들어가면서 때릴건지 그거에 따라서 스매쉬 코스가 계속 다 바뀌어요 그 뒤에 그냥 드롬만 해봐요 천천히 드롬하죠 우리가 이쪽 사이드로 몰면 이 공이랑 나랑 똑같이 일직선을 쓴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조금만 당겨주고 거기서 저기는 머니까 그거에 따라갖고 계속 사이드로 빠지면 같이 움직이고 형 다시 둘 둘 다시 가면 둘 그래서 이 언더에 중요성이 있는거야 니가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때리지 못하잖아 언더도 좋아 어떤 사람들은 언더를 계속 세게만 해 높게 길게 이게 아니라 드롭앱은 어떨 때는 높게 길게 갈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빨리 갈 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더를 무조건 높게 길게 하면 공이 높게 솟으면 상대방이 자세 잡고 때리기가 편하거든요 자세 잡고 때리기가 편하거든요 저거 봐요 언더에 아이고 아이고 무조건 이렇게 높게 길게가 아니라 공에 맞춰서 쭉 뻗어가게 응 좀 부담스럽지 상대편이 치기 부담스러운 언더라고 생각해봐 그치 이게 니가 때리려고 해봐 때리려고 해봐 때리려고 때려봐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쓴다고 니가 그런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서서 수비 수비 잘하려면 수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잘하는게 이 언더를 잘해요 언더를 1번을 잘해 놓으면 수비는 쉬워지니까 이런 언더인거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세게만 치는게 아니라 빨리 치고 그런게 아니라 그럼 이제 앞에 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공격적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니가 아무리 때려도 그냥 여기 앞에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게 언더 할 때 내가 언더 상대방이 드롭 했죠? 해봐 드롭 해봐 하나 하나 나는 언더 잘했어 근데 우리팀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 우리팀이 준비가 늦은게 아니라 내가 언더를 잘못한거야 항상 언더는 줘봐 언더 딱 끝나면 언더 하고 다음 공 치기 전에 우리 둘 다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공을 쳐줘야돼 내가 뒤를 좀 뛰던지 해야겠다 내가 뛰어서 때려줄게 내가 니가 언더를 잘해봐 시작 우와 약해 약해 니 턴 자체가 별로 안좋아 짧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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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릎을 집어넣어서 언더를 하듯이 컨트롤 하듯이 집어넣어서 빡 밀어내야 돼 더 스윙 더 해서 해봐 추워 추워 너가 언더를 잘해서 나를 흔들어 놓듯이 나도 이걸로 흔들어 놓는거야 리듬을 깨니까 어려워지지 그치? 그치? 니 리듬을 잘 맞춰봐 와 아 쏘리 그래서 막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빨리도 때리고 천천히 때리고 막 이러잖아 내가 그걸 잘 버텨내야 돼 자세 낮추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리고 잠시 저쪽으로 한번 가봐 저걸로 가봐 이게 버릇이 하나 있는데 철원 그거 공이 잘 들어가면 포핸드로 바꿔야 되는건 맞아요 근데 하나 하나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지금 잘 들어갔는데도 꽂을 수 있잖아 반대로 근데 자꾸 공을 하나 치고 내 기준에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포핸드로 바꿔야 돼 상대방이 공을 뜨게끔 치게끔 만들어 놓고 포핸드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 잘 쳤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려구요 포핸드로 치려고 그러니까 자꾸 때리면 자꾸 이런 스윙이 나오는거 그냥 어차피 줬잖아 어차피 줬잖아 줌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냥 그 공을 저 두 번째 공은 수비를 해서 어차피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공격수비 전환만 시키면 되는건데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 그냥 준비하고 그냥 빼면 돼 그 다음 그대로 맞춰서 공만 안 꽂히게끔 만들어 놓고 좋다 그냥 맞춰서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왜 하나 잘 쳤다고 자꾸 포인트로 이렇게 바꾸려고 근데 내 공이 땅으로 잘 들어갔고 상대방이 못잡을때 이럴때만 바꿔도 되는데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바꿀까 그러니까 앞사람이 잘 들어갔다 생각해도 네트위에 있으면 이렇게 눌러버리면 자꾸 당하는거에요 잘 들어간다 그리고 네 네트위에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